북2 열일곱 집 안에서 우리 집이 여기 있어요. 위에는 지붕이 있어요. 밑에는 지하가 있어요. 밑에는 지하가 있어요. 집 뒤에는 정원이 있어요. 집 앞에는 도로가 없어요. 집 옆에는 나무들이 있어요. 집 옆에는 나무들이 있어요. 제 아파트가 여기 있어요. 부엌과 욕실이 여기 있어요. 부엌과 욕실이 여기 있어요. 거실과 침실이 저기 있어요. 대문이 닫혀 있어요. 대문이 닫혀 있어요. 하지만 창문들은 열려 있어요. 하지만 창문들은 열려 있어요. 오늘은 더워요. 오늘은 더워요. 우리는 거실에 가고 있어요. 소파와 안락의자가 저기 있어요. 소파와 안락의자가 저기 있어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제 컴퓨터가 저기 있어요. 제 컴퓨터가 저기 있어요. 제 오디오가 저기 있어요. 제 오디오가 저기 있어요. 료린езж Japanese TV는 새 거에요. TV는 새 거에요. 여러분 begitu요. SN4